아 진짜 잘 찍었네 소실 있는데? 네 자기 해봐 됐어 싹 엠마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라도 여기 앉아서 쉬는 거지 뭐 와 어디다 와 이정도 간단하더라 이야 익스프레스 좋다 와 금방 탄다 오 금방 타네 재밌었어? 네 오케이 또 탄다고? 어 기다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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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갔다와 세 번째 아우 잘 뜯었네 잘 갔다와 그 가방 주고 갈래? 네 네 갔다와 와 재밌었어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써봐 그 이쁘네 우중충하다 색깔 안녕 뭐 vidéos 이름 뭐라 와이 mellan 롤러? 고파이! 굿! 아아아아아아!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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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20분 기다리면 안 탈라 그랬는데 근데 앉는거 하느냐? 흘딱 젖었네 너 사면은 음료수 계속 리필 오우 오우 얼마나 기다린거 같애? 20미닛이면 깎이 기다린거지 근데 딴 사람은 오버 원하월 익스프레스 아니면 원하월 30미닛 기다려야돼 이거 먹고 한 번 더 타고 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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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ward 사우나나 나 약간 온 사람 같아 최근 저렇게 널브러슬리 입고 아 그래? 그래도 한 번밖에 못 간거야? 예 렛츠고 아 힘들어 몇 시야? 1.30 굿바이 호조 왜 이래? 진짜 빨라 너 라스트에 걸 때 너야 진짜 안 빨라는데 한 번씩만 시원해 보이기는 하네 시원해 보이기는 하네 어? 다 드셨어 $7.30 오늘 밖은 디자이너를 하라 그래 잘 맞아 빨리 와 장소 안전 그냥 아 엄마 나 엄마 엄마 즐거웠어요 다음엔 니 친구들이랑 와 커서 알았지? 죽겠지? 마사지샵이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여기 마사지샵이 없어 빠이빠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 집엔 3일 연장 왔더니 너무 편해 너무 입주되어졌어 밥 고벙으로 주는거 봐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계속 온거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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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배타로 가자 퀴즈 고마님 뭐니?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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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